안녕하세요.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죠? 오늘은 제3회 동형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를 듣기 전에 미리 교재를 가지고 풀어보는 게 중요합니다. 반드시 이 동형 모의고사는 실제 시험과 똑같이 풀어봐야 됩니다. 눈으로만 보시면 안되고요. 꼭 교재를 구입하셔서 문제를 먼저 풀어보시고 강의를 듣는 게 효과적입니다. 자 그러면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험에 9문제 작년에 출제됐습니다. 신고서 작성 방법에 관하여 옳은 것입니다. 1번 국토의 궤핵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 제한사항은 신고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네 이게 맞네요. 우리 신고해야 될 사항은 암기 프린터 13번에 있는데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 신고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고 전속 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이지만 부동산거래 신고사항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투기과일지구인 경우에는 매수인과 매도인이 공동으로 서명 및 날인하는 거 매도인은 자금조달 계획 제출할 필요 없죠. 그리고 서명 및 날인이 아니고 또는 날인입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동산거래 신고서의 물건별 거래가격란에는 발코니 확장 등 선택비용에 대한 기재란이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요거는 부동산거래 신고서 서식을 보셔야 됩니다. 집합근물의 경우 연면적이 아니라 전용면적이고요. 그래서 X입니다. 그 밖의 경우에는 연면적을 적습니다. 틀렸죠? 자 그 다음에 신고위반으로 벌금이 부과되는 건 없습니다. 신고위반으로 대한민국 모든 법령에 신고위반으로 벌금 부과되는 건 없다. 신고위반하면 가태료나 행정처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신고는 반드시 법적 요건만 갖추면 수리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게으른 사람, 해퇴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가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대한민국 공법이든 모든 법률에 신고위반으로 진역벌금 즉 행정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없습니다. 자 다음은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자문서로 가능한 것 우리 암기프린트는 50번에 있는데요. 전자문서로 가능한 것 일방이 거부해서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안됩니다. 증명자료를 가지고 직접 방문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국가 등의 경우는 속이지 않기 때문에 단독으로 하더라도 전자문서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디겟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는 당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되고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면적 변경 없는 상태에서 가격을 변경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증명자료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가 공동으로 해제 신고하는 경우는 전자문서 가능하죠. 그래서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2번이 답이고요. 분양가격, 선택품목, 변경신고 이거는 단독으로 해당자,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속에 쓸 수도 있기 때문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2번 미연, 미연 두 개가 전자문서로 가능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 포상금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포상금 지급 대상입니다. 포상금 지급 대상 무부양, 광시, 공시, 암기 프린트 28번에 있죠. 자 그 다음에 불기소 처분한 경우 무혐의 결정, 공소권 없음, 포상금 지급 대상 아닙니다. 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1인당이 아니라 균등하게 배분합니다. 두 명이 했으면 25만원씩 줍니다. 여러 건수, 두 건 이상이 접수된 경우에는 균분이 아니라 최초로 신고한 자에게만 포상금 지급합니다. 5번이 정답이네요. 포상금 지급 결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포상금 지급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2개월 이내에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를 합니다. 자 다음은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틀린 것입니다. 자 1번이 올해 신설됩니다.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으로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진력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거래하지도 않았는데 거짓으로 한 경우입니다. 맞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고관청은 위반행위의 동기결과 횟수를 고려하여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와 지득가격의 100분의 10 이하의 과태료는 5분의 1 범위 내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거짓 신고한 경우가 옛날에는 5%였는데 올해 10%, 100분의 10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올해 개정된 내용입니다. 아무리 초과하더라도 법에서 정하고 있는 3천만 원, 500만 원 초과할 수는 없죠.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 자 그 다음에 4번 자진신고하려는 부동산 등의 거래계약과 관련하여 국세기본법 또는 지방세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 등이 관계기관으로부터 신고관청에 통보된 경우에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고요. 그 다음에 5번 자진신고한 날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자진신고를 하여 2회가 아니라 3회죠. 3회 이상 과태료의 감경 또는 면제를 받은 경우 4번째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 주지 않습니다. 완전 상습범이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자 다음은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계약체결 후 그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에게는 취득가격의 100분의 10으로 받겠다고요. 이게 100분의 5에서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벌금이 아니고 신고는 벌금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무효치소 해제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신고 안하면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해제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짓으로 해제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다만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원이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외자가 빠지면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입니다. 외의 자료 그 외의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6번 문제 공제사업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공제규정을 저정해서 그 다음에 이번 협회는 협회의 공제사업은 비영리사업으로서 회원 상호간의 부조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보에 공시하고 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로 제공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손해배상 책임은 3가지가 있죠. 개업공개사의 고의과실 또는 고용인의 고의과실 다른 사람의 중개인이 장소 제공 이 3가지를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해야 됩니다. 정신적 손해는 배상하지 않습니다. 5번 공제규정에서 정하여야 할 책임준비금의 적립비율은 공제사고 발생률 및 공제금지급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100 이상으로 정한다 했는데 책임준비 100분의 100이 아니라 100분의 10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수입액의 100분의 10 10% 이상이고요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이죠. 우리 암기프린트 56번 맨 밑에 10분의 1에 있는데요 지급여력비율은 100분의 100 그 다음에 책임준비금은 공제료수입액입니다. 시험에 협회 총수입액의 100분의 10 이상 하면 X입니다. 공제료수입액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6번에 4번이 되겠고요 자 다음은 7번입니다.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선택품목, 옵션, 비용 이런 것들은 단독으로 변경신고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문서 안 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신축, 정축, 개축 계약이 외의 원인으로 지득한 경우 6월 이내 신고해야 되고 안 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계약체결하지 않았는데 그 지수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 근데 계약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상 이득을 취득할 목적으로 그 지수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전액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고 했습니다. 해제 등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해제 신고하면 3천만원 이하의 가태료고요 자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인 경우는 6억 초과가 아니라 6억 이상 6억 이상입니다. 그리고 법인인 경우 지역과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규제지역인 경우는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 제출해야 되고요 투기과 열지구면 금액과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에 관한 정빙자료도 제출해야 됩니다. 자 8번 문제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비교되는 내용인데요 틀린 것은 했는데 공인중개사법하고 매수신청대리를 구분하는 것입니다. 공인중개사법은 취소 3개는 청문을 실시합니다.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그러나 매수신청대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 업무정지 모두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기회만 부여합니다.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업무정지대도 출입문에 표시하라고 되어 있지 않지만 매수신청대리의 경우 업무정지당했으면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개실무교육은 원래 시도지사가 실시해야 되는데 대학전문대협회,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데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은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은 안 되고 대학전문대협회만 매수신청대리실무교육 지정성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중개보수영수정은 교부의무 없습니다. 매수신청대리 보수영수정은 교부할 의무는 있고 보존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은 등록후 업무개시전입니다. 그런데 매수신청대리 보증설정은 미리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신청하기 전에 미리 보증설정을 해야 된다는 점도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부동산거래정보망에 대해서 옳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정받기 전에인데 지정받기 전에 액션이 지정받고 나서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천명 이게 옛날에 천명했는데 지금은 5-2는 3이라고 했습니다. 5-2는 3 5-2는 3 이게 뭐냐면 전국적으로 500명 이상 2개 이상의 시도에서 각각 30명 이상입니다. 그래서 액서고요. 3번은 용량과 성능을 갖춘 컴퓨터 설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메인 서버를 운영하는 거래정보사업자가 컴퓨터 일정규모 이상의 용량을 갖춘 것을 확보해야 되고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개업공개사가 용량을 갖춘 컴퓨터 확보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지정을 취소해야 된다. 액서 지정 취소는 암기 프린트 8번에 있는데 부운정 1회 5개 취소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가 개업공개사로부터 의뢰받은 정보와 다르게 공개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전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또한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 전속중개계약은 원칙 3개월 예외 당사자 약정이니까 2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고 5개월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3번 개업공개사가 일간신문에 정보를 공개한 경우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의뢰인에게 문서로 통지해야 된다. 3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비공개 요청하지 않는 한 7일 이내 정보를 공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10일 이내 공개했네요. X입니다. 7일 이내 공개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계약체결 후 2주일에 1회 이상 업무처리사항을 통지해야 되며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했는데 반드시 문서로 통지해야 됩니다. 문서로 구두로 하면 안 됩니다. 방법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3번이 옳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1번 문제입니다. 11번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국토부 장관은 협회 임원이 공제규정을 위반하여 업무를 처리하여 공제사업을 건전하게 의정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임원에 대한 징계 해임을 요구하거나 위반 행위를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협회는 무조건 오로지 협회와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제재는 오직 500만원 이하위 가태력밖에 없습니다. 3번 협회 설립하려면 회원 300명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야 합니다. 발기인은 300명 이상이죠. 창립총회 참석인원은 전국적으로 600명 이상 서울특별시에서 100명 이상 광역심의 또해서 20명 이상이 참석을 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협회 창립총회 의결내용은 1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지체 없이 입니다. 지체 없이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5번 국토부장관은 협회에 공제사업 운영이 적정하지 않거나 자산 상황이 불량하여 중개사고 피해자 및 공제 가입자 등의 권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업무집행방법의 변경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답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상가 임대차에 대해서 틀린 것입니다. 뭐 이거는 지금은 조금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 감염병 예방 이거 1급 감염병입니다. 사실 지금은 4급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도 있기는 합니다. 임차인이 3개월 이상 1급 감염병으로 인해서 집합금지 집합제한 조치를 받아서 경제사정의 중대한 변동으로 폐업을 한 경우 사정변경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해지를 했으면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한다. 즉 3개월 지나면 주인이 보증금 내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3번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입업시행 당시 존속 중인 임대차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폐업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환산보정금의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적용되고요. 임차인이 계약갱신 요구를 하여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과할 수 있고 3개월 지나면 혈액이 발생한다. 이게 엑스입니다. 주택의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되도 세입자가 중간에 해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가는 불가능합니다. 상가는 4년 계약했다가 갱신 요구하면 전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이기 때문에 4년이 연장됩니다. 주택은 4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다 하더라도 갱신 요구하면 2년이 더 연장됩니다. 그래서 주택하고 상가하고 다르다. 상가는 묵시적 갱신된 경우에는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지만 갱신 요구에 의해서 갱신된 경우에는 중간에 해지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다음은 13번 매수신청대리와 관련해서 틀린 것입니다. 매수신청대리로 등록된 계약공개사가 매수신청대리의 위임을 받은 경우 매수신청 보정을 제공 할 수 있다. 매수신청 보정 제공 할 수 있다. 할 수 없는 게 소송대리 안된다고 했죠. 명도소송 배당이 소송 항고소송 대리는 안됩니다. 자 업무개시 하기 전에 위임인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보장하기 위하여 보정보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 해야 된다. 업무개시 전에 하는 게 아니라 미리 해야 됩니다. 우리 암기프린트 56번 1번 3번을 비교해야 되겠죠. 중개업을 할 때는 미리 못하죠. 인 등록 신청 하기 전에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자 경제적 가치 설명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위임계약을 재결한 경우 확인 설명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서명 날인 후 위임인에게 교부하고 5년 매수 신청 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전 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 중개업과 매수 신청 대리의 경우 공중개사 인기업 공개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보정설정 금액은 똑같다. 얼마입니까? 2억이고요. 법인은 4억이고 분사무소 2억입니다. 올해 1월 1일부터 바뀌었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14번부터는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 1억이. 3억 4억